리허설 fine 하나 셋 엘 너 안녕 nel 결혼 와 자 무대 짚어 아 여기 꿈에 그리는 집 앞 마당 strangely 너무 예쁘다 오! 오 야 소풀있다! 자 싸움이 까는 말은? 고기가 인정하는거죠? 잠깐만 티드해 티드해 고기 고기 나물도 있어 내가 고추 진짜 좋아하는데 한 번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의자가 왜 6개지? 와 또 그냥 주신도 안하실거잖아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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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쟤는 무조건 먹겠다 야 민규 우리 고기 무한리필 하나 민규형 센터로 보내라 민규형 센터로 보내라 자 여러분 많이 출출하시죠? 네 제작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 먹자 저녁식사는 복불복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에게 언제쯤 다 같이 마주먹을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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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두 멤버가 시행해야 될 벌칙은? 진짜 다행이다! 일단 고기를 못 먹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제일 큰 벌칙인데 내가 봤을 때 민기는 일부러 걸려가지고 자기가 벌칙 시키고 싶은 사람은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메뉴를 한번 볼까요? 오, 메뉴, 메뉴! 첫 번째 메뉴는 소고기 모둠 세트 소고기 모둠 세트 야, 정말 첫 번째 메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첫 번째 메뉴 나 한 번 가요, 야! 한 번 명! 세 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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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 1라운드의 승자는 와! 와! 음악 나가겠습니다 네 소고기 한우 찡고기 아, 나 이런 건 진짜 못하는데 바닥에 빈 배로 멈춰라 범쳐라 배배 형 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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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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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hai 야 내가 살렸다 어어어어어 역시, 지 kilometres 아 누구, 역시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너 우리들이야 어여, мин식초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너가 날아갔어 2번째 게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결혼 아예 작업의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야000000~~ 제 생각에 춤을 추다가 눈치싸움 그대로 멈춰라 드디어 멈춰라 아까매요 멈춰라 아까매요 완전 xuất있네요 아윽 이렇게 나 잘했어 나 잘했어 나를 잘했어 자기야 진짜 나쁘다 고기 앞에선 형 동생이 없어 고기 앞에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명입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저거 민희 따라다니는 것 봐 와, 이건 아니다 진짜 야, 내 일은 따라하라 다시 이건 아니다 진짜 이러다 세 명 하면 이렇게 야, 양심적으로 해 야, 양심으로 해 뭐하는거야? 태현이 형 와 고기 굽기 시작하셨다 구워주시는거야? 여기 장난 아니다 대박인데? 태현이 지키고 싶다 빨리 빨리 가요 마지막 우승자를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승자 2. 우승자 3. 우승자 3. 우승자 3. 우승자 3. 우승자 3. 우승자 4. 우승자 몰라 이거 몰라 아 이거 몰라 진짜 지금 다들 긴장 중이야 3. 우승자 4. 우승자 5. 우승자 5. 우승자 6. 우승자 5. 우승자 6. 우승자 6. 우승자 1. 우승자 1. 우승자 1. 우승자 1. 우승자 여기에서 이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 맛있겠다 제가 왼손잡이니까 여기 앉을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저 다 괜찮습니다 저 이거 뭐야 와 미쳤네요 와 냄새 봐 진짜 부럽다 와 다 먹으시는 거고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먹는다 저게 나 명이나물 봤어 명이나물? 오 명이나물 봤어 야 나 떼어냈냐 누구냐 근데 저 힘쎄네 어 힘쎄네 아니에요 우영이 저 진짜 아니었어요 나를 왜 파는 저 고기 먹을 때 거짓말 안 칩니다 오케이 야 지금 조건 간절하다 야 야 야 야 나가봐 뭐하는 거야 나가봐 나가봐 뭐하는 거야 야 야 야 이거 빨리 쓸까 야 근데 빨리 쓸수록 좋은 거야 민기 소음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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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만 있다가 쓰겠습니다 아 먹다가 뺏을 수도 있는 거야 와 종호 쌈 들었다 아 종호 쌈 잘 싸? 당연하죠 형 쌈 못 싸 와 먹는다 다 먹으시는 거고 와 우리 고기만 먼저 먹자 민기를 밀쳐내고 먹는 거 와 냄새 봐 와 와 소금 찍었어 이거 무조건 1등 했어야 됐네 까찐 떴어요 썼어요 좋은 거 맞으신다 이러면 이제 경기할 때 좋은 거 무서워서 받았나봐요 와 아 대박 우리가 재밌어 아 됐다 이제 성과 없어졌다 아 이거 다 하고 뭐야 싸준 거 맛있게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싸준 거 맛있게 먹을게 와 오빠 옆에서 썼는데 진짜 맛있겠다 야 종호 표정 안 좋아진다 동호 울은 거 아니야? 동호야 세상 맛있어 너가 싸준 거 왜 이렇게 맛있냐 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거 진짜 이만이죠 아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다 먹을 수 있는 거 보고 와 와 대박 와 지켜보기까지 성스럽네요 아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2라운드 팔씨름 가능한가요? 아 아 야 짜구로 먹는 거야 아 예 2라운드 음식 뭐예요? 2라운드 내면은 해산물 쐈습니다 해산물 해산물 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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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있어 우와 우와 와 와 비조개 3화 와 배고파 우와